ью entend speaks 저 로켓두 푼치 오 twitch 폐콜아 밥 먹어 네 엄마 됐거나 방정리 잘하기로 엄마랑 여러 번 약속한 것 같은데 기억나니? 네, 엄마. 밥 먹고 좀 더 놀다가 할게요 꼭 약속하는 거야? 알겠어요. 꼭 약속할게요 아휴, 이 녀석이 준비물 빠진 거 없니? 그럼요. 걱정 마세요 방정리는 언제 할 거야? 학교 갔다 와서 할게요 이번엔 엄마가 정리 안 해줄 거야. 네가 하는 거야? 네,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각자 준비해온 재료들을 갖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 거예요 우와, 재밌겠다 자, 그럼 시작해볼까요? 네 어디갔지? 왜 그렇겠구나? 재료를 안 가져왔어 뭐라고? 네가 떡볶이 떡 가져오기로 했잖아 그러게 아, 떡볶이에 제일 중요한 떡이 안 들어가게 생겼네 소시지 안 들어간 핫도그 김치 안 들어간 김치볶음밥을 먹는 거랑 똑같은 경우다, 이건 소시지 안 들어간 김치볶음밥을 먹는 거랑 잘하는 게 좋지 않으면